방향전화 한 번 그전에 얘기해준 적이 있었더라고 말이 지금 이쪽으로 돌잖아? 방향전화하는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엉덩이는 그대로 앞을 보고 엉덩이 위에 허리부터 트위스트 한다고 원 크기에 따라서 트위스트를 많이 하면 말이 안으로 들어와 트위스트 많이 했지? 그럼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? 또 똑바로 앉으면 말이 가운데로 트위스트는 많이 들어온다 트위스트를 조그만하면 큰 원을 그리고 많이 하면 말이 안으로 들어오지 이거 안써도 된다고 토이스테이 쪽으로 해서 트위스트는 트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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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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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